다음은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후보 3명이 출마한 제주시 을선거구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김승욱, 강순하 후보를 5차 범위를 넘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2%,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24%, 녹색정의당 강순하 후보 1%로 김한규 후보가 두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지난 2월 2차 조사 때와 비교하면 김한규 후보는 15%포인트, 김승욱 후보는 10%포인트 더 늦반면 강순하 후보는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연령별 지지도에서 김한규 후보는 30대부터 50대까지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얻는 등 청년층과 60대까지 고른 지지를 받았고, 김승욱 후보는 70세 이상에서만 앞섰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후보 지지도가 뚜렷이 갈린 반면, 중도층에서는 응답자의 63%가 민주당 김한규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당선될지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75%, 국민의힘 김승욱 12%로 두 후보 간 격차가 60%포인트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7%, 지난달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8%, 녹색정의당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어디로 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9%,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힘의 26%였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3%의 지지를 얻으며, 새 정당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CTV 제주방송과 뉴재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30일 제주시 을선거구에 거주하는 18살 이상 남녀 51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1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